이 정류장에서 하차 후 우랑제를 따라 린슨로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애니메이션 벽화 골목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시내 골목에 있는 대규모 벽화는 주로 인기 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로 인해 많은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 꼭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. 이번 정류장에서 가이드 방송이 끝나면 리스트 구역에서 다른 장소의 가이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.